다리가 저리다라고 얘기하는 증상이 척추협착 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리 혈관이 좁아졌을 때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되게 잘 모르시죠? 고마우시고 도지자님들 오늘도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환TV에 정말 특별한 손님 나와주셨습니다 심장 초음파만 16만 건 이상 20년차 심장내과 전문의이신데요 찬포도나무병원의 박중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제가 보니까 좀 특별한 일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국가유공자분들이 주로 진료 보시는 병원이 보은병원인데요 서울에 있는 중앙보은병원에서 제가 18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현재는 찬포도나무병원에서 심장내과에서 심장 관련 질환을 진료보고 있습니다 아 네 대단하신데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그만큼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만약에 협심증이나 신분경색 같은 질환을 앓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쪼이는 통증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리 혈관 동맥 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것도 혈액이 안 가니까 통증이 있죠 그렇죠 다리 쪽에 통증이나 절임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쪽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굉장히 다리 통증 얘기를 들으니까 비가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대동맥이나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절임이나 통증은 나타난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네 이런 질환은 정확히 어떤 질환이라고 표현이 되나요 대동맥 또는 동맥 협착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동맥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크게 나오는 동맥을 제가 대동맥이라고 그러는데 대동맥이 나오면서 머리 쪽하고 이제 상지 쪽에 피를 보내주게 되고 얘가 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리 쪽에서 이제 두욱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지는 동맥을 저희가 이제 장불 동맥이라고 하고 그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다리 쪽 또 뭐 허벅지 발끝까지 피를 보내주는 게 동맥입니다 그 동맥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쪽에 협착이 생깁니다 네 협착이 생기거나 막히거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동맥 협착 질환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통증이 생기면서 허리 디스크 좀 비슷한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자분들이 보통 다리가 저리다라고 얘기하는 증상이 척추 협착 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리 혈관이 좁아졌을 때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한자분들이 되게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발견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늦게 발견되면 어떻게 됐나요 동맥 혈관 쪽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이게 갑자기 막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만 서서히 보통은 막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이 다리 쪽에 그 괴양이나 괴사 아이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한지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중증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리조림 증상이 사실 너무 흔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있는 이 다리조림이 혹시 대동맥 협착 때문이 아닌지 걱정되실까봐 네네 구분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네네 어... 저희가 걸어갈 때 어... 보통은 다리가 안 아프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파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걸어갈 때 생기는 다리 통증 주로 종아리가 아프다고 그러시거든요 보통 뭐 한 100m 200m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 대개의 분들이 종아리가 아파하시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허벅지 어... 뭐... 또는 엉덩이 쪽이 아파오는 것을 저희가 파행이라고 합니다 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엉덩이 쪽에서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아프신 것들이 정착증하고 어... 어... 혼돈이 되실 수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보실 때 네 뭐 다리가 아픈데 내지는 허벅지나 엉덩이가 아픈데 네 쉬면 괜찮아진다 이런 반복성이 있을 때는 혈관 협착을 조금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걸을 때 파행이 생기고 네 쉬면 나아지고 네 제가 듣기로는 양쪽 다리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면 대동매 협착을 의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차이를 비교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보통 다리가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보면 한쪽이 좀 더 심하거나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혈관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한쪽의 그쪽 다리의 근육의 양이 좀 감소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비교했을 때 어? 내가 예를 들면 왼쪽 다리가 좀 오른쪽이 위에서 많이 가늘다 라는 것도 비교의 대상이 되고요 이쪽에 아무래도 피가 안 통하게 된 쪽에 피부색이 창백하죠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우측보다 좌측이 창백하고 다리가 가늘어져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만져봤을 때 그쪽 다리가 차요 차갑고 오른쪽 다리는 굉장히 따뜻한데 그런 경우에는 아 혈관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남자분들은 다리 쪽에 틀이 많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이상하게 오른쪽에 위에서 왼쪽에 다리 틀이 없다라든지 쉽게 빠진다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그쪽에 혈관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한쪽이 저리고 바쁘시면 잘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그러다 보면 하주정맥률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하주정맥률 증상하고 지금 이 동맥협착 증상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간별하는 방법이 좀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하주정맥률 분들은 물론 다리가 붓죠 그런데 그 다리 정강이 쪽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게 쑥 들어가거든요 손을 이렇게 띄시면 잘 안 올라와요 부어서 정맥이 저류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약간 간별 포인트가 되실 수 있고 대개 동맥혈관에 문제가 되신 분들은 이 부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오히려 말라있죠 일단 한번 누우셔서 다리를 벽에 이렇게 올려 보시는 겁니다 동맥은 피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면 심장보다 다리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피를 보낼 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맥은 돌아오는 피거든요 심장으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는 다리를 올리면 심장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맥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심장으로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정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리를 올리면 오히려 편해져요 밤에 주무실 때 다리를 올려봤더니 편하다 그러면 이건 정맥 쪽일 거고 주무실 때 다리를 올렸더니 다리가 더 아파 그럼 이건 동맥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도 아픈데 근래 들어서 좀 발기부전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골 동맥이라는 것이 남자분들의 이 성기 쪽에 혈류 공급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발기부전이 잘 안 되실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환자분의 나이가 아직 그런 게 올 나이가 아닌데 뭐 왔다든지 그러면서 다리도 좀 일측이나 양측이 좀 아프다든지 그랬을 때는 더군다나 장골 동맥 쪽에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혔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대동맥 협청이 의심돼서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사지혈압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검사냐면 상지혈압과 하지혈압을 동시에 재는 거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하지혈압이 상지보다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혈압이 상지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그렇게 보이게 되면 저희가 하지 동맥의 동맥 경화나 혈관이 좁아졌을 가능성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상지 양측 우측과 좌측의 혈압 차이가 20 이상 나게 되면 그 쪽에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쪽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추가 검사가 들어가게 되죠 어떤 검사냐면 일단은 도플러 검사라고 혈류 검사를 저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 도플러 검사를 해보면 직접 이렇게 초음파를 대보면 혈류 속도나 이런 걸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좁아진 데를 부위별로 찾을 수가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CT나 이런 혈관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환자분들이 자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마치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를 자꾸 우회로를 만드는 것처럼 혈관도 자꾸 운동을 하시면 마치 고구마 뿌리처럼 세세한 혈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계속 운동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류를 좋게 해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를 써서 환자분들의 혈류 개선을 도와드리게 되고 그렇게도 안 되면 심장에 여러분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때 스탠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리 쪽에도 풍선요법이나 스탠트 확장술 같은 그런 시술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혈관을 우회하는 우회로 술 같은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박중윤 원장님께서 대동맥 협창의 증상부터 치료 방법까지 잘 알려주셨고요 다리 저림의 원인은 대부분 허리디스크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쪽 심장내과 진료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주신 박중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